준비되셨나요? 준비되셨나요? 보여주세요! 굉장히 멋있다 대단합니다 사실 하나 더 짧게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더요? 네 혹시 보여드려도 돼요? 우리 모두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대화가 필요해 그 무엇도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우와 돌아 봐 지금 내가 널 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 아니 이게 말이 돼? 저는 그러면 비운세 진짜 러브 온 탑 진짜 러브 온 탑 진짜 벌려하는 것 같네 우와 진짜 멋있다 통화가 필요해 통화가 필요해 갈매장 ça